오늘 할 게임 마블 어벤져스 웨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 또 여기 가보도록 하죠. 신경험 링크. 너무 실행. 가보자. 스타크 도대체 어디 있을까? 이동해 봅시다. 또 뭔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? 가보자. 도착 완료. 도착 완료. 가보자. 가보자. 굴거장 오 오정하야 데미지 오케개쎗네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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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보고 오심하겠는데 애들이 개쎄해 피하고 오! 오! 온나온나온나온나온나 밀어 밀어 피하고 오! 피해 오! 컷! 죽는 줄 알았네 진짜 죽을 뻔했다 자유분방하게 움직일 수 있다 뭐 얻을 거 없나? 저기도 뭐가 있네 오! 현재 위치에 아 이거 저 위에 뭐 올라갈 게 있네 한번 해볼까? 오! 올라가고 올라가자 자 해봅시다 한번 오케이 하기 전에 잠깐 너네들도 있어야지 가보자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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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을 뻔 자 올라가자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게 저기있다 가볼까 한번 죽을 뻔했다 이렇게 공중에서 이렇게 살아남을 수가 있니 저기있다 안되거든 신기하게 여기 안으로도 못 들어가고 할수있는게 뭐야 이거구만 내가 이걸 해야되니? 하나하나씩 해도 되구나 오케이 오케이 아 이렇게 퍼즐이 있는거 오 냉기방어 개꿀인데 오케이 21짜리 가자 얻을거 다 먹었다 봤다 봤다 올라가자 이것만 먹어주고 못참지 이러면 됐어 가자 그러면 쉽게 갈수있죠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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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컷신 난 또 뭐 버그거즈인줄 알았잖아 오 어벤져스 컴백 어벤져스다 이 자식들아 안되지 안되지 돌아가 헤도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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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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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해주고 헤도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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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가지고 슈타는 좀 에바거든 저리가 줄래? 헤도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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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잇 죽어 헤도샷 헤도샷 어 피해주고 어 어 나 피에 어디있지? 나 피 보였다 아 사람 죽는다 사람 진짜 죽는다 넘어가서 뚝배기를 뚝배기를 황마 으악 으악 야 재생팩 피해복 완료 저리가 저리가 어딜 날 때려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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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가 컷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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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확인좀 하고 유물? 유물은 또 뭐야? 음 아냐아냐 음 바로 정착됐네 냉기 피해 감소 여기 위겠는데? 요 앞쪽? 뒤쪽인거 같은데 보니까? 아 저거구나 잠깐 가기전에 잠깐 오고 갑시다 아니야? 요쪽인가 그러면? 줄어들긴 하거든? 요 안쪽인거 같은데 보니까 여기다 여기 같은데 텅 비어있는거 보니까 됐다 오오 열리는데 가보자 열렸다 가보자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알 고 고 고 고 음 음 음 음 음 뚝배기 아우 어두워 문이 안 열려 안 열리는거 같지? 가자! 여기구만 자 뭐 맛있는게 있나 가자 가자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오케 올라와주고 노도 냠냠스 해주고 자 원해보자 오오오오오오.. 오 헐크. 헐크 덕분에 살았다. 이미 예측하고 있었네. 이 프로토콜을 두사령관? 오오. 이제 좀 이런걸 해야되는건가? 가자. 오 호. 다 열어. 확인해야죠. 잠겨있네. 음 이건 뭐 할 수 없을거 같고. 여기서 좋은걸 찾아야될거 같은데. 냉기 피해 감소. 에너지 재생. 음 일단 요거. 에너지 재생 빠르게 하고. 확인해보자. 특성. 음. 이게 안좋은거 같은데. 얘는 얘가 더 좋고. 확인해봐야겠다. 이정도면 된듯. 자 가보자. 수집. 업로드 시작. 업로드 시작. 해주고. 또 나올거 같은데. 와 뭐야. 오. 오 잠깐만잠깐만. 잘못했다. 잘못했다. 터트리고 컷. 피하고. 컷해주고. 피하면. 나도 피하고. 컷. 안되지. 하나. 둘. 컷. 와타타타타타. 컷. 위에서 적이 있나 혹시. 없는같은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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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온. 이. 이. 이라고. 오. 아. 음료. 오. 이렇게. 되있구만. 좋아요. 오 임무보상 와 야 좋은거 많이 전다 캠페인 계속 해봅시다 오 드디어 설치됐다 나이스 힐들을 전력으로 재건 할 수 있다고 드디어 토니를 만날 수 있다 음 보일만한거 어벤져스의 훌륭 장비 부상당하고 확률은 0.01% 오케이 죽을수도 있겠지만 한번 해보자 아 뭐야 실험 해봐야 돼? 안해도 되는데 빨리 가보자 뭐가 되게 많다 내가 여기 오래전에 있었던 거였는데 괜찮겠지? 오딘슨? 오딘슨? 그니까 5년 지났는데 있겠냐고 어디있지? 아 요 아래 있구나 오벤져스가 이렇게 넓었어? 계속 해봐 가봐야겠지? 가보자 내려가서 오른쪽 바로 들어가면 되나? 오 오 신기하다 공세정어죽 공세정어죽 안되지 어? 끝? 난 좀 뭔가 더 할 줄 알았는데 해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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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 너무 쉽다 내가 얼마나 이거를 많이 했는데 해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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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더 빨리 줄어드는거 같은데? 언제까지 소모해? 컷 , 얻어주고 헤링까지 해주면 컷 완료 와 아이언맨 되게 멋있게 나왔네 오오오오 날수있어 음.. Y쪽 요건 필요 없을 것 같은데? 뭐야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지? 피하고 피하고 컷 너무 쉽다 아오 훨씬 편하다 와 안 되지 날아다니면서 싸 그냥 오오오오 그냥 그냥 때려 이렇게 돌진 컷 윤희비 돌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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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올라고 돌아가 돌아가 오케이 끝 스타크 위치 바로 가자 자 오늘은 이렇게 마블 어벤져스 해봤고 재밌게 보셨던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빠이빠이